스테이크는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 뭐 그냥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만. 아기 스테이크. 아 이거 호강이다. 아기 살갖고 스테이크를 하는 거야. 꼬니는 아기 스테이크를 하는 거야. 넉넉히 구워. 살 봐. 스테이크의 재연대행. 황금 마취함. 스테이크의 재연대행. 뺨을 수 있게. 멋있어 이거는 킹태곯만 할 수 있는 거야. 그거 카톡 프로필 해놓으세요 진짜. 저거 이제 숨을 날려주는 거거든. 아. 어? 왜 그러죠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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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게 봉긋하게 익네요. 야구살이 또 약간 탄력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잖아.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. 양배추, 체리, 브로콜리. 저희 취향대로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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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벌마, 벌마. 어, 벌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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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야, 발로 가는구나. 잡내 없애고. 바삭하게, 벌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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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볼이 진짜 세시다, 어머. 솔직히 겁났었죠? 아, 예전이야. 아, 예전이야. 아, 예전이야. 항상 하던 거라. 아, 예전이야.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글씨가 너무 멋있어 소스 올리브오일 아 이거 뭐야 아 신기하다 비전 뭡니까? 뭐지? 좋다 레몬 또 들어가요 역시 역시 저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만족 만족 어떻게 간이 딱딱 맞지? 흰 살 생선에는 이만한 소스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익었다 잘 됐다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맛있겠다 아니 이걸 어디서 맛봅니까? 요즘에는 시중에 테이프용으로 팔아요 자 일단 조금만 먹어보잖아 궁금하다 아 저 레몬향까지 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봐 이야 저 하얀 속살 봐 진짜 맛있겠다 아 집에선 누가 이렇게 큰 아귀를 잡아서 진짜 아 진짜 아기 한 마리 잡아주세요 자 요리 하나 됐고 야채 요리 자 두 번째 코스 요리 갑니다 아기 코스 자 야채는 과하지 않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아우 색감 이쁘다 자 밥을 자 밥을 아 아 아기로 밥을? 이 정도를 오케이 아 볶음밥 하나 만들? 볶음밥? 볶음밥? 파에야 파에야 아 파에야구나 파에야 파에야 아 생소한데 너무 궁금하다 이 소스가 지금 맛있게 잘 됐거든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파에야 파에야 소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비장의 소스 비장의 소스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4스푼 그 다음에 카레가루 아 그게 1스푼 파프리카 분말 1스푼 야우 맛있는 거 다 모아놓으셨는데 진짜 가라 한번 봐야지 하 그냥 뭐 하면 탁 탁이네 그냥 뭐 하면 탁 탁이네 내리고 오늘 요리 잘 되네 아 아 향 봐라 향 봐라 향 끝내준다 활짝 뜸 들은 사이에 아기를 꺼내야지 자 아까 썼던 아기를 다시 아기가 들어가야죠 가정집에 저런 칼이 있다니 가정집에 저런 칼이 있다니 가정집에 저런 칼이 있다니 이럴수가 원래 질기죠 저 아귀가 물렁물렁해서 좀 무너져요. 그래서 오 칼 들어가는구나. 우와 쏠리는 거 봐. 예쁘게 나오네. 그나마 예쁘게 나오네. 이렇게 쏘는구나. 아니 이런 걸 어디서 봐. 이 그림을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. 자. 아 여기 위에 올려서. 같이 섞지는 않고. 이렇게 해놓고.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. 됐다. 파이어. 파이어. 파이어 소스에 파이어. 아뜨. 아뜨. 오우. 오우. 우와. 이야 오늘 불쇼 제대로 한다. 형님이 하시니까 화염방사기 느낌이 좀 있네요. 된 거 같은데. 자 맛을 한번 보겠어. 아귀 파이어. 아 맛있겠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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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백하면서. 마지막에 이 아귀가 싹 씹히는 맛이. 너무 좋아. 간이 딱 맞아요. 아 이거 어떻게 뭐 얘기. 어떻게 얘기를. 알려줄 수가 없어. 답답해. 답답해. 너무 잘 됐는데. 그 생선 싫어하는 어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어린 애들. 꼬시기에 딱 좋은 음식. 아귀 파이어. 아파. 아파. 오우. 오우. 오우.